안녕하세요. 오달지입니다. 오늘은 젤리를 먹어볼거에요. 오. 오 다시 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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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1 Diese participes 그다음에 한국인 당근 고 135 맞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삭아삭 망고 망고 무슨 맛이 레몬 오렌지 오렌지 엄청 쇼요 엄청 쇼요 베리 샤워 블링스 룬이요 통슬롱 Gall 아 dua 너무 맛있다 애플 레몬 모르겠네 이것도 엄청 셔요 흑 으 오오오오오오 젤리 이게 사과맛이래요 얘는 맛을 모르겠지? 이건 뜯어먹는 재미가 있네요 한 땀 한 땀 아마 소리도 바락한 거 같아요 블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여기 안에 지금 이 병이 나서 덫인 것 같아요. 알부치를 바르는 느낌이 드는 거. 알부치를 바르고 있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량식품 바나나맛나지 맛있나요? 이건 안줘요 짜장라면 나의 손을 쫓아내보는것 맛있네요 네, 고기 맛있네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네요 그거는 맛이 나요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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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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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먹고.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잘 자요.